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편입 문법 윤광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편입 문법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타 개념 학생들이 문장의 형식을 배우면서 자타의 개념을 배웠을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바로 자동사, 타동사가 이분된다는 거예요 마치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딱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자동사, 얘는 무조건 타동사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read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다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둘 다 있어요 당연히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 보이십니까? read 타동사도 있고요 자동사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no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heard 마찬가지, here의 과거시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타동사, 자동사 다 있고요 discuss도 마찬가지예요 discuss도 타동사 있고요 자동사 당연히 있습니다 자동사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도, 이걸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아는 사람도 타동사일 때와 자동사가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enter 같은 거는 들어가다, 타동사일 때 들어가다 근데 into 붙이면 자동사로는 이제 into 붙여서 시작하다 물론 into를 붙이면 시작하다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긴 하지만 enter가 그러면 enter라는 동사가 자동사일 땐 들어가다가 없냐고 enter라는 동사가 자동사일 땐 들어가다는 뜻이 아예 없냐고요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광운대 기출문제예요 enter through the main gate 이게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robber가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enter가 지금 들어가다인데 지금 through와 함께 썼죠 전 지사 through와 함께 썼는데 맞는 문장이라고요 이해했습니까? enter라는 거 얘는 자타가 다 있는 거예요 into가 들어갔을 때 시작하다는 뜻도 가능하지만 enter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사, 타동사가 다 가능하다 들어가다는 뜻일 때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자타의 구분은 어떻게 외워야 되는 겁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올바른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 타동사 이게 아니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 앞에 어떤 동사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가 있다면 그 명사 앞에 뭐를 쓰지 말아라? 전치사를 쓰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케이? 쉽게 얘기하면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 앞에 전치사 금지 그거예요 자 좀 쉽게 얘기해보죠 read라는 동사 다시 가보죠 나는 책을 읽는다 I read to the book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read가 book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잖아 됐습니까? read가 book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to를 쓰냐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enter는요? 공간을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enter는 공간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enter the room, enter the hotel 이렇게 enter는 공간을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enter into the room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런 window 같은 거, gate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공간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이니까 수단의 전사 through나 by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자타의 개념은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명사 앞에 전사 쓰지 말아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 모든 타 동사의 목적어랑 동사를 같이 외워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사랑 목적어랑 같이 외워야 되냐고 사실 제일 그게 확실하죠. 어떤 동사가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목적 앞에 전사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동사랑 목적어랑 같이 이렇게 외워야지 그게 가장 확실한 게 맞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없어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동사로 속기 쉬운 타 동사들 아시죠? 여러분도 분명히 교재 많이 봤을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디스커스라든가 아까 혹은 뭐 엔터, 메리 이런 동사들이 있죠. 자동사로 속기 쉬운 타 동사 이런 동사들을요. 목적어랑 같이 외워야 돼요. 목적어랑. 절대 그 디스커스나 메리나 이런 동사, 엔터 같은 동사들이 절대 그냥 무조건 타 동사로 외우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일부러 그런 시험 문제 낸다고. 그냥 타 동사가 아니라 걔네들은 특정한 것들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리 같은 걸 생각해 봐. 메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취합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메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메리 미 이렇게 되는 거야. 메리 위즈 미는 틀린 거야. 근데 메리는 자동사도 있어요. 자동사. 예를 들면 메리 영. 젊었을 때 결혼한다. 메리 영. 이게 된다라는 거야. 영은 그냥 보호거든. 그때 메리는 자동사예요. 메리 영. 젊었을 때 결혼해라. 이렇게. 됐습니까? 동사가 그러니까 자동사로 속기 쉬운 타 동사는 무조건 그냥 타 동사다. 이게 아니라 걔네들 자동사도 있어요. 그 동사들이 목적으로 무엇을 갖는지, 목적으로 무엇을 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는 그 목적 앞에 전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엔터 인 투 도 룸. 안 되는 거. 하지만 엔터는 물론 자동사가 있어요. 메리 미. 메리 위즈 미는 안 돼요. 메리 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분명히 자동사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동사로 속기 쉬운 타 동사의 개념 뭐라고요. 무조건 타 동사가 아니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명사 앞에 전사 금지. 자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서강대 기출과 좀 연관이 돼 있고요. 이건 독해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동사의 대상, 동작의 대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을이나 를 혹은 에게로 해석이 되죠. 목적어라는 건 동사의 대상이다. 혹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십니까? move a to b, move from a to b, move a to b, move a to b를 쓰면 move a to b 이런 형태를 쓰면 얘가 목적어가 되죠. a를 b로 옮기다. a를 b로 옮기다. 맞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move from을 써준다면 이때 얘네가 전면구가 되죠. 수식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 해석이 어떻게 돼요? 주어가 a에서 b로 가다. 주어가 a에서 b로 가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위에 건 해석이 뭐라고? a를 b로 옮기다. 얘가 목적어니까 a를. 얘는 얘가 목적어가 아니야. 수식어야. a에서 b로 주어가 갔다라는 얘기야.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됩니까? 서울을 부산으로 옮기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from이 필요한 거야. 나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 이렇게. 이건 봐봐. 책상에서 방의 중심으로 간다. 책상에서 어색하잖아. 그래서 나는 책상을 어디로 옮긴 거야? 책상을 방의 중심으로 옮겼다. 책상을 옮긴 거야. 책상을 옮겼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from을 빼줘야죠. 자, 이걸 이해했다면 서강대 기출입니다. 서강대 기출. 이집트의 항아리 기출이 옮겼다. 뭐를 옮긴 거야? 시대를 옮겼다. 말 되는 소리예요. 시대를 어떻게 옮깁니까? 도자기가 어떻게 시대를 옮겨? 시대가 뭐 물건도 아니고요. 도자기가 주관적 묘사 시대에서 객관적 분석의 시대로 옮겨간 거죠. 이 도자기가, 이집트의 도자기가 주관적인 묘사의 시대에서 객관적인 분석의 시대로 간 거라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뭘 쓰냐고? from을 쓰셔야죠. from을 쓰라고요. 이게 서강대 기출이었던 거예요. 살짝 선생님이 좀 더 쉽게 하려고 다른 건 다 빼버리고 딱 중요한 부분만 딱 발치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 알아두시고 목적을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들도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분석, 이렇게 이분해서 외우는 건 절대 말도 안 되고요. 자, 이제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가 이분되는 건 아니다. 기억납니까? 이분되는 건 아니다. 하나의 동사도 자타를 다 가질 수 있다. 자동사의 성질과 타동사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 많습니다. 그게 훨씬 많아요. 2번 자동사로 속기 쉬운 타동사는 무조건 타동사가 아니다. 그쵸? 자동사로 속기 쉬운 타동사 절대 다 타동사로 그냥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그런 자동사로 속기 쉬운 타동사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 앞에 전시사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포인트예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 앞에 전시사 금지. 그러니까 적어도 교재에 있는 자동사로 속기 쉬운 타동사 이런 놈들은 목적으랑 좀 같이 외워주세요. 어떤 놈들을 목적으로 함께 쓸 수 있는지. 적어도 그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모든 동사를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다음 세 번째 우리 서강대 기출에서 봤던 것처럼 목적으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의 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썼을 때와 타동사로 썼을 때 의미가 차이나는 놈들. 아까 move A to B와 move from A to B 이 두 가지 의미 차이가 명백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 오늘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혹은 가끔 좀 심심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서 이 개념들 다시 자기가 몰랐던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언제든지 질문은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제가 차근차근히 밑에 다 달아드릴 테니까 또 질문 언제든지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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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